결정하라. 둘 다 엄청 세 보일 수 있어요. 다음 가짐이 어떠신지. 그냥 막 편하게. 이거 장난 아닌데. 죄송해요. 저 여기 벚꽃 알아가지고. 이제 때는 어떤 가짐. 일단 다시 했습니다. 시작. 시작. 아니 진짜 너무 세신데. 아니 근데. 근데. 내가 이길지 몰라. 우연히 개념을 찾은 천재의 바람. 선생님 한 번. 촬영 잘 왔다. 아 그렇구나. 쉬고 싶다. 아 그래요. 다시יפ서. 여기있죠. 오오오올. 오오올. 하하하하. 유즈비. 이뒀. 다시다시피. разв지. 나한테 너는 진짜. 하하하. 진입이야가 진짜요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솔직히 자식이 없어요. 예루사님이 너무 야식적이세요. 준비 시작! 힘 빼주시고 준비 시작! 시작! 영수야 잘했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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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가 없어! 한마디 한마디! 정말 이길 수 없으셨나요? 아까 들어갈 때 해 주신 답이 아니요. 여기서 숙지于 vectors.. 라고요. 시작! 마지막으로 if 갈기 peakILY 시작됩니다.